오늘 모신 분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오, 저하고 인연이 있다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저는 김기빈 아나운서를 보면 늘 반갑고 또 늘 챙겨보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는 지인분이 종호의 희망곡, 거기에 사연을 올려서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사연이 채택이 돼서 외식 상품권도 받고 또 저희 신랑은 거기 사연을 통해서 저한테 프로포즈도 하고 되게 축가를 해주셔서 참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신랑이 어떤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까? 그냥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가장 감동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감동의 포인트가 참 포인트보다. 감동의 포인트가 없었구나. 정말 많은 비용 들지 않고 대외적으로. 방송 출연 자체가, 방송을 탄 것 자체가 이제 감동이었다. 맞아요. 깜짝 쇼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빨리 넘어가도록. 얼마 전까지 이제 약간의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 의회가 약간의 조금 의견이 좀 안 통할 때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대한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휘를 했고 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9월 대한교육기관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나서 작년에 시행이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교육기관 자체 의무 등록부터 시작 관리감독이 교육부 소관이고 또 교육청 또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교육청 내에 조례의 근거를 만들고 그 조례 안에 상의법에가 없는 이제 지원 조례, 지원을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드는데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상의법에 재정적 지원이 없는데 조례에 두는 것은 좀 어긋난다, 맞지가 않다, 충돌의 의미, 좀 부여, 충돌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조례 자체를 계속 부동의 의견을 냈었고 좀 계속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을 꼭 지원해야 된다, 이 조례 필요하다,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당연히 필요하죠.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도 학교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 친구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법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가 크고요. 또 이 친구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너무나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는 모든 아이들이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다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학교 부조공부도 시작해서 요즘 회기라든 입시 위주의 이런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한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매년 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광주에서 한 1500명 이상이 되고요. 꽤 많더라고요. 네. 그중에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동안 재정이 안 돼 있어서 이 친구들이 얼만큼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대안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임지윤 기자가 당시에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다뤘었거든요. 그때는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안타까웠던 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 생활 상황에 대해서 생활 수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책을 못 사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너무나 많이 들었고 지금 현재 광주시야국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지원을 해왔어요. 그 대안교육기관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일부러 선택해서 가서 외국 영어 위주의 교육을 받는 귀족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들은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 학교의 부적응은 학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그만두고 또 가정에서 뒷받침해줄 수 없는 친구들도 좀 많아요.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냥 잠깐 머물면서 머물면서 집근제 머물면서 또 이 안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공부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안에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열악한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아요. 다른 데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액의 수업료를 주면서 다니는 귀족학교 예능반면 대부분 지원하는 데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이 수업료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대안교육기관의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같이 또 밥도 먹고 생활도 같이 하면서 있는데 저렇게 이제 가르쳐주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임지윤 기자 얘기로는 자원봉사가 거의 많다고 들었는데 대학생들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좀 가르쳐주실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이후에 이제 과제들도 있을 것 같아요. 통과가 됐다고 해서 1472로 쫙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국회가 올라가, 법안이 개정돼서 올라가 있어요. 계류 중인 이 법안이 빨리 저속히 시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재정 지원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긴급 간담회에서 사자 협의체를 꾸렸고 광주시 교육청, 시민단체,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과 같이 이렇게 조만간 이번 주 금요일부터 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교육청에서 원했던 조례 근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떻게 양 기관에서 얼만큼 재정책 부담할 것인지 아마 중요하게 결정을 해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논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합의를 좀 잘 보는 것이 향후에 저희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도 봅니다. 저는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은 다들 교육세를 내고 있어요.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다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육세를 내면 그만한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권리마저 박탈이 돼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 의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학교 제도권이든 아니든 바뀌든 다 평등하게 누려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친구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돌아오는 건 사회적 비용으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아프면 같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됐든 내 친구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모두가 다 안전하게 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이 헌법 안에서, 이 제도권 안에서 누구나 다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